송가인 팬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게인 공지사항입니다. 행사 11월 22일 수요일 오후 2시 2023 대한민국 김장대전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송가인 공식 팬카페 어게인 스텝 라플리아입니다. 11월 22일 수요일 오후 2시 가인님 행사 안내 드립니다. 가인님은 2부 순서에 출연 예정입니다. 공연명 2023 대한민국 김치대전 개막행사 공연 1시 11월 22일 수요일 오후 2시 공연장소 광주 518 민주광장 광주 동구 검남 1가 40일 주체 광주 mbc 주간 광주시 동구청 전라남도 2023 대한민국 김장대전 개막행사는 김장문화 유네스코 인류무용문화재 등재 10주년을 기념하여 김장문화의 소중한 전통을 알리고 연말 연시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김장김치를 나눠주는 기분문화학산을 위해서 개최되는 행사입니다. 어게인분들의 많은 참석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